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3년 4월 학평 2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잡표 평면 2의 2점 0,0, 2,0과 y 좌표가 양수인 서로 다른 2점 p와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요. 자, 가 조건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일단은 지금 ap 길이와 그 다음에 aq 길이가 둘 다 이루토고요. op 길이는 oq 길이보다 크대요. 그 다음에 cos opa와 opa, opa와 그 다음에 cos opa 각이 둘 다 cos 값이 4분의 루토 15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길이와 이런 걸 좀 표시하면서 구하고 싶은 것은 사각형 oapq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런 문제네요. 자, 일단은 주어져 있는 길이들을 좀 표현하고 갑시다. 일단 나와 있는 게 이 점이 0,0 그리고 여기가 2,0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루토 15 마찬가지 이 길이죠. aq니까 이 길이가 2루토 15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각도를 세타라 그럴게요. 여기를 둘 다 cos 세타가 둘 다 같다. 그래서 여기도 세타, 여기도 세타로 같다라고 합시다. 자, 뭐 여기까지 하면은 무난하게 일단은 그릴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해보면 일단은 주어져 있는 게 해당하는 이 보니까 이 사각형은 일단은 삼각형과 삼각형의 합으로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보이는 것은 이 삼각형하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이는 이렇게 해서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구하겠다 갑시다. 그럼 일단은 주어져 있는 이 삼각형부터 보면 일단은 여기 길이를 2라고 알고 있고요. 여기가 2루토 15. 그럼 일단은 나머지 변의 길이를 좀 구해야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어떤 변의 길이? op 길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 각 세타에 대한 cos과 두 변 길이 당연히 cos 법칙을 이용해서 op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길이를 x라 그럴 거고요. 한번 이 x 길이를 구합시다. 자, cos 법칙 쓸게요. 자, 그래서 이거 변의 길이의 제곱. 2의 제곱 4는 2의 제곱 4 곱하기 15 60에 더하기 x 제곱의 마이너스 두 배의 2루토 15 그리고 x 그리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다. 됐죠? 자, 일단은 코사인 세타는 얼마다? 4분의 루토 15 자, 그러면 요거가 지워지면서 루토 15, 루토 15, 마이너스 15x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15x에 더하기 얼마냐면 4를 넘어갔으니까 5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얘가 8과 7로 해서요. 아, x는 8과 7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8인지 7인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일단은 요 정보 속에서 우리가 하나만 살짝 더 보면 방금 선생님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 요 길이와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요 삼각형 잘 보면 여기 변의 길이도 2, 여기도 2루토 15, 여기가기 세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길이를 y라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요 길이의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해당하는 요 y대 2차 방정식과 요 x대 2차 방정식이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결국 구했던 요 중에서 우리가 큰 값이 방금도 문제에서 요 길이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8이 되겠고 여기가 얼마가 되겠다? 7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방정식을 굳이 해서 요 긴 게 얼마? 8 요기가 7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지금 그러면 요 삼각형부터 그걸로 봤더니 요 8, 2루토 15, 요 2를 잘 보셔야 돼요. 숫자가 보면 얘가 제곱하면 64 여기가 4, 여기가 60 60 더하기 4가 64 아, 피타고라스 수가 된다라고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요쪽 삼각형의 넓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봤을 때 우리 여기서 뭐가 보이셔야 되냐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같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즉, 얘는 실제로 요 변 OA와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다라는 것은 원주각의 성질을 지금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즉, 요 4점을 지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다. 이게 원주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의 길이에 대해서 같은가 즉, 요 4점을 지나는 원을 그려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요게 그림이 요런 식으로 해서 원이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방금 여기가 직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어요?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각도 직각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났죠. 왜요? 여기가 또 8, 7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64-49, 15죠. 즉, 여기에 대한 무슨 값? 루트 값이니까 아, 여기 길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루트 15가 되겠고 그럼 결국 직각삼각형 넓이 두 개의 합이라는 간단한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즉, 원이 우리가 외접한다라는 걸 좀 찾아야지만 직각직각을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넓이 구해서 끝낼게요. 자, 넓이는 1분의 1에 이쪽의 직각삼각형은 밑변이 2, 높이가 2루트 15 더하기 1분의 1에 쟤는 루트 15가 밑변, 높이가 얼마? 7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그냥 통분하게 되면 4루트 15와 7루트 15, 얼마다? 11루트 15가 되겠다. 자, 문제에서는 P분의 Q의 루트 15이기 때문에 P가 2구역, Q가 11이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P 곱하기 Q를 곱해라. 그래서 2 곱하기 얼마? 11이니까 20이다. 이렇게 해서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2루트 15의 삶 1부 15의 삶